비시주의 주요 사망 원인은 전체 28%가 암으로 그리고 22%가 심장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. 비시주민의 주요 사회는 성별이나 거주주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.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비시주의 15세에서 24세의 젊은이들의 사이는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. 1위는 사고사, 2위 자살, 3위 타살, 그리고 4위 암으로 나타났습니다. 비시주민의 주요 사망 요인이 암으로 나타난 만큼 암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키나다 암협회에서는 암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습니다. 암 예방을 위한 조건 중 금연과 절주를 해야 하며 과식하거나 과다한 다이어트로 굶지 않는 등 식사량 조절과 운동을 통한 건강한 체중 유지도 중요합니다. 우선 나이와 가족의 암 병력도 암 발생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만 암 예방을 위한 조건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지킨다면 암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캐나다 뇌졸중재단의 뇌졸중 방지 방법에도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재단은 추가로 많이 우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. 스트레스도 뇌졸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.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도 있습니다. 아프지 않을 때 관리를 잘한다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.